대한축구협회 최영일 부회장이 새 국가대표 전력강파 위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. 전력강파 위원장 자리는 지난 6월 정혜성 전 위원장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사의를 표한 뒤 공석이 됐고, 이후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을 맡아 홍명보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습니다. 최영일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한준희 축구협회 부회장 등 6명의 위원으로 새로 구성된 전력강파 위원회는 오는 29일 첫 회의를 엽니다.